더블쿠션 1번 배치는 2적구인 빨간공이 A의 위치에 있는 경우였는데요. 2번 배치는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내려보내야 할 기울기가 커졌다고 해서 옆회전을 사용하기보다는 무회전을 쓰되 두께를 조금 얇게 치는 것이 득점하기 쉽습니다. 더블쿠션과 횡단샷은 기본적으로 1분의 1 이하의 얇은 두께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껍게 치면 내 공의 변화가 심해서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한 샷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진하는 더블쿠션의 경우 두께를 두껍게 쓰면 테이블 상태에 따라 너무 밀려서 실패하기 쉬우므로 두께를 얇게 쓰는 대신에 회전을 억제하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득점하는 요령입니다.